민노총 하수인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이동간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와 방심의 압박을 당장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이동간 방통위원장의 꼼수 탄핵 시도가 잠시 불발되자 이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방심의의 가짜뉴스 심의의 의결 등을 문제삼으며 방심의를 무작정 찾아간 것입니다. 이는 대선공장 뉴스타파의 가짜뉴스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 관련 가징금 조치 의결 전체에 불과 1시간 30분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의 직전에 기습 방문한 민주당의 행태는 방통위 설치법 제18조에 따라 법정 독립기구인 방심의의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또한 중립적 독립적이 할 방심위원들에게 심적 부담을 치우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방심위가 심의하다는 가짜뉴스는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용어만 바뀌었지 항상 사회의 악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가짜뉴스 정의가 없다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며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른 뉴스타파와 민노총 언론 노조가 장악한 MBC 등의 비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방통위 예산을 50% 삭감한다며 압박을 가해서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하지 못하게 하려는 아전인수 고카가 세적 간악한 주장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방통위 방심위 예산 창고로 예전 문재인 대통령 때 그대로 있었던 예산입니다. 이것을 50% 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위원장 탄핵에 이어 예산으로 방심위 압박을 하면서 당의 총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영 논리에 눈이 멀어 방통위 방심위도 서슴지 않고 압박하는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 노조 민언련 등 친민주당 세력이 결탁해서 만든 방송산법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단핵에 중독되어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애화하고 방통위 방심위와 같은 합의제 의결기구의 특성을 짓밟는 민주당은 KBS 박민 사장을 부정할 자격이 없으며 방송산법 시행할 주장할 자격도 없습니다. 민주당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 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폐해로 떠올라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간 방통위원장 탄핵과 방심위를 압박하는 저열한 행태를 적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 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폐해로 떠올라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